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가톨릭 스카우트. 가톨릭 스카우트가 오는 6월 첫 체험 캠프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제 1회 가톨릭 스카우트 체험 캠프가 6월 4일과 5일 1박 2일간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삼숙리 야영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 40명으로 주1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비신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체험 캠프 첫날엔 안전교육을 받고 텐트를 친 뒤 저녁 식사를 함께 만들고 둘째날엔 하이킹게임과 화덕피자 만들기 체험 후 폐형 미사를 봉헌합니다. 참여를 원하면 5월 11일까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가톨릭 스카우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장 이병철 신부는 자연 안에서 즐거운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면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톨릭 스카우트로 하면 됩니다.